안녕하세요. 성공 컨설턴트 이노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어리더십이 무엇인지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치어리더십이란 것은 치어리더에서 나온 제가 나름대로 만든 새로운 용어이고 21세기형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리더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회사, 바로 그 기업이죠. 여러분은 기업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려보시겠습니까? 도대체 기업은 무엇일까? 우리 회사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리더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잠시 내셔서 도대체 기업이란 것을 무엇이란 것을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이란 것은 이 기자에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 기자를 쪼개 보겠습니다. 사람이 머물고 있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머물는다는 것인데요. 무엇 때문에 머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로 업. 바로 사람이 머무는데 일 때문에 머물는다는 것이죠. 물론 기업이 꼭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과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기업이 정의가 내려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조직 소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팀 또는 여러분의 부서 이것을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과 사람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대학 후배인 김아무개 땡땡 부장한테 밥을 한번 사주면서 신임 부장이 된 게 참 축하한다. 그런데 그 친구 얼굴이 그렇게 박지를 않았습니다. 차장에서 부장이 되면서 큰 고민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고민은 사람 문제였습니다. 사람 문제. 회식을 하자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 오늘 소주 한잔하자 그랬더니 직원 8명 중에서 3명만 참가를 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약속이 있어서 집에 갔다는 겁니다. 너무 씁쓸했고 너무 당황했고 아 이거 사람 다룬 일이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그 신임 김부장이 저한테 말을 했어요. 형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뒤부터 그 친구는 부서 회식을 하려면 대략 20일 전에 공고를 한답니다. 무슨 관공서에서 공고하는 것도 아니고 가령 2월 10일, 3월 10일 우리 부서 회식이다라는 것을 미리 공람을 한답니다. 그래야만이 다 참석을 한다는 것이죠. 리더가 됐을 때 본인이 내가 뭐라고 하면 자 가자 나를 따라라, 팔로우 미 하면 올 줄 알았던 나의 구성원들이 전혀 따라오지 않고 자기가 부하를 이렇게 상점 모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 후배, 신임 김팀장 피해였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김팀장한테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김팀장, 너 이거 한번 풀어봐라. 어렵겠지만 이 가로놓기 싫어 문제를 한번 풀어봐. 이건 이름하여 기업 방증실한 문제인데 기업은 땡업, 기땡, 땡업이다. 네가 이 안에다 쳐봐봐. 그래서 제가 하루 말미를 주고 저한테 문자로 답을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물론 못 넣었지요. 어렵습니다. 저는 이 기업 방증실을 가지고 라디오 방송도 많이 하고 대기업의 CEO들과 중요성을 만나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곳인데 옛날